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어제 오전까지 충북대병원에서 20명, 의대에서 30명 등 50여 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체 교수 234명 중 155명이 사직서 제출 의향을 밝혔고 실제로 사직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들은 의대 정원을 현행 49명에서 200명까지 한꺼번에 4배 늘리는 것은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적정 수준을 논의하자고 호소합니다. 캠퍼스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지금 200명 가까이 뽑으라고 하는데 충청북도의 제안으로 의대 교수들이 어제 오후 김영환 지사와 만났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 남부와 북부권의 의료현실 등 타지역으로 원정진료 가는 이유 등을 토대로 대규모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별개로 충북만의 예산으로 인프라 조성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 지원을 전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 전혀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연구비와 충부한 시설과 이걸 투입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1년 전 충청북도에 충북 의료가 처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제야 의료계 현실을 논하냐는 겁니다. 1년 반 동안 무성센터, 산모센터, 응급센터 지원하러 올 때 뭐 하셨습니까? 하나도 지원한 거 없으시잖아요. 또 의료 환경을 개선하려면 무분별한 증원은 답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적정한 수치로 증원해 능력 있는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는 겁니다. 충북대의 경우 80명까지 증원하면 충분하다고 전했는데 한 해 200명씩 수용하면 면허를 시켰다는 의사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인원이 충북에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개강 연기 끝에 어제부터 수업이 시작된 충북대의대 본과 1학년 수업 현장은 학생 1명만 참여하는 등 의대생도 여전히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6주가 지난 시점에서 의료 공백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CJB 박원희입니다.